어때요? 할아버지 어디 있어? 할아버지 어디 있어? 할아버지 어디? 할아버지 어디? 할아버지 어디? 할아버지 여기? 아니야. 할아버지 여기 있어. 어디? 여기. 이 안에 계셔. 아니야? 봐봐요. 이렇게 둘러봐요. 아빠는 준비할게. 아이고. 자아. 무거포를 우선 뜯고요. 오와. 시아가 여기다 올려놔요? 그대 때문이죠. 그대 때문이죠. 그대. 옳지 잘했어요. 와. 어느 날 우리가 사랑에 빠질 거라고. 그리고 시아야. 할아버지한테 꼭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. 콜라.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던 거야. 콜라를 옆에 둡시다. 와. 뜨거워. 시아야. 절. 시아. 자 이렇게. 안녕하세요. 절. 안녕하세요. 절. 안녕하세요. 절. 그 다음에 한 번 더. 다시 한 번 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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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잘했어요. 할아버지가 기특하다고 그러겠네. 잘했어요. 아버지 소리 안 들려. 왜 안 들리냐면 시아가 할아버지한테 절을 잘해서 할아버지가 기뻐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야. 할아버지는 다 듣고 계셔. 감사합니다. 아버지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 예뻐. 아이고. 맛있게 드세요. 할아버지가 시아 덕분에 멸치를 다 잡았어요. 할아버지가 진짜? 할아버지는 이 안에 있어요. 시아야. 아버지. 뭐. 주세요. 뭐. 주세요. 이렇게 귀여운 손자가 왔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어. 할아버지께서. 그치? 응. 시아야. 우리. 할아버지한테 준비한 선물 줘야겠다. 짜잔. 이 사진. 할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실 이 사진. 너무너무 근사하네. 이게 저 아버지랑 같이 찍은 건데.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찍은 걸로 해서 합성이 가능할까요? 가능할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시아. 를 보셨으면 진짜 좋아하셨을 거예요. 세상에 없는 표정을 지으셨을 거예요. 그리고. 본인이 할 수 있는.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시아한테 했을 텐데. 지금 이제 시아랑 같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. 아버지는 이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아를 볼 수도 없고. 아. 그래서 꼭 시아랑 같이. 있는 모습을 남겨드리고 싶었어요. 이야. 자 이렇게 안경 끼고. 자. 차려. 자 이렇게. 하나. 둘. 아하하. iga. 그렇게 탄생한 삼부자의 사진. deposits. 구아와 deber의 radicgmgeh. 저는 그런 사진 속에 선언이 함께할 수 있으니 아버지가 보시고, 엄청 뿌듯하실 거예요. candidate.